에스쿠데로에게 연결이 됐습니다. 이 공을 침착하게 몰리나 쪽으로 놓치지 않습니다. 초반에 골프스톤 마친 것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에스쿠데로 선수 지금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. 자 뭐랄까요? 우와 참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 몰리나 선수에게 다가가서 자 골 세리머니를 함께 펼쳐보였습니다. 몰리나 선수는 이런거 가지고 왜 우냐 이런식인데요. 자 여기서 대안 선수가 연결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에스쿠데로 연결이 됐고 여기서 몰아가서 연결이 어떻게 된다든지 연결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